자 들어가 볼게요. 좀 전에 효율적 시장을 배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78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갑니다. 가시게 되면 지금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입니까? 현재 정보가 다 공표가 됩니까?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시장은 무슨 시장이죠? 중강성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시장은 어디까지 다 발표가 돼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까지라는 거죠.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냥 잡아놓는 거죠. 그럼 강성은 초안을 누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슈화 돼서 자꾸 어디 개발될지 미리 미래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무슨 이유를 얻었죠? 그분이? 초안을 얻었죠. 어떤 정보를 얻어서? 미래의 정보를 얻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팁을 드릴게요. 강성은 초안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강성은 초안을 얻을 수 없어요. 맞나요? 그런데 중강성은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정보를 얻는다면? 미래의 정보를 얻는다면? 이해하셨죠? 그런데 약성은 제가 어떻습니까? 약성도 초안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 아직까지 출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제가 3, 4월달에 뺀다고 했죠? 이건 지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효율적 시장은 아예 까먹을 수도 있어요. 181페이지를 가시면 지대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181 사셨죠? 지대이론이 학자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짜증나는 게 제 학교론은 법외와 학문이에요. 학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대이론 자체가 학자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짜증나는 수가 있는데 아까 야매 같은 게 기술적 기억나세요? 기술적? 잘한다. 그럼 기술은 과거잖아요. 과거. 그럼 기본은요? 현재까지 이렇게 가지고 자고가 정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미를 좀 붙여보세요. 아시겠습니까? 학교론이 재미가 없으면 나오기가 싫어요. 재미있어요. 여섯 과목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야 돼요. 이게 경제 막 이런 거 하면 막 경쟁이 되거든요. 사람이. 그죠? 지대도 마찬가지예요. 지대에 지대론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별표로 하나 쳐보세요. 쳐보시면 되면 얘가 거의 출제가 거의 매년 돼요. 지대론이라는 게.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에 가져가실 게. 아까 유량저량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유량저량만 좀 잡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량과 저량. 그래서 이제 지가와 지대라는 자체만 잡아주시는데. 들어볼게요. 자, 지가라는 것은 다음 시에 토지의 가격. 그럼 갑돌이가 지금 3억 주고 샀죠? 그럼 땅도 그냥 빌려줄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지대 수입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이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대가,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임대료를 100만 원 받아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어머 안 속네? 재미가 없다. 야. 그럼 이게 일정 기간이라는 거죠.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기간이에요.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라는 거죠. 일정 기간이 유량이죠. 유량? 유량. 유량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지가라는 건 가격이죠. 가격은 그냥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 그죠? 합폐와 같이 합폐와 같이 교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가격은 시점이다. 그러면 시점이니까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 이것만 가져가세요. 갈게요. 거기 1번에 지대 있어요. 지대? 지대는 그냥 해요. 일정 기간이에요.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니까 일정 기간이 명시되는 유량의 개념입니다. 임대료는 무조건 유량이에요. 지가라는 건 가격이죠. 일정 시점에 교환의 대가의 토지 자체의 가격이다. 절양 개념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체크하셨죠?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학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밑에 지대결정이론이라는 게 있죠? 저는 이제 186페이지를 먼저 유도할게요. 186으로 가시면 186으로 가시면 자 거기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무슨 아파와 무슨 아파가 있어요? 고전 아파와 신고전 아파. 어떤 아파가 먼저 넣었을까요? 고전이요. 고전은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토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이다. 그러면서 신고전 아파는 이제 인문적 특성으로 토지가 또 계량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186페이지 가시면 고전 아파와 신고전 아파는 그냥 해요. 바꿔낼 수도 있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들어갈게요. 자 농경지의 지대이론이에요. 농경지. 농사짓는데 농경지의 지대는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지금 무슨 아파와 무슨 아파가 있습니다? 고전 아파와 신고전 아파. 고전 아파와 신고전 아파가 있습니다. 자 철새 들어보시면 우리가 토지도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이 있었잖아요. 어떤 특성이 먼저 나왔죠? 자연적이요. 자연적은 그 아닙니까? 토지 자체입니까? 토지가 원래 갖고 있는 거죠. 원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농지를 퇴지로 계량한다는 얘기를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우리가 자연적 특성의 부중성이라는 거 아시죠? 땅이 많아요. 땅이 진단시킬 수가 없죠.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만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라는 것은 사람인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먹는 인구가 늘어나요. 그럼 그냥 공물 수요가 늘어나요. 공물 수요가 늘어나면 공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공물 가격이 오르면 누구든지 그 공물을 재배하려고 하겠죠? 그럼 재배에 대한 임대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땅을 빌려줘서 지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이라는 건 토지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때요? 그냥 지대를 받아 먹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를 빼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아무 노력 없이 받는 지대를 잉여로 봤어요. 뭐로 봤다? 잉여. 하나의 불로속으로 본 거죠. 그런데 신고전화판은 자연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계량한다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땅에 계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땅값이 비싸지죠? 그럼 건설에다가 분양가를 낮출까요? 분양가를 올릴까요? 올려요. 자 보세요. 아까는 공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은 거죠? 그래서 잉여니까 그냥 공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네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서 받는 잉여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대가 높아서 공물 가격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건설에다가 이 주택에 대한 분양가를 올린 건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이 공물 가격 안에 이 토지가 따로 보세요. 생산요소. 그럼 그냥입니까?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소 비용으로 봤어요. 그럼 얘는 지대를 잉여로 봤다. 생산요소 비용으로 봤다. 비용으로 놓은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고전화파는 뭐로 봤다? 잉여. 신고전화파는 비용으로 놓은 거죠. 그렇죠? 자 이 고전화파는 토지가 안 중요합니까? 자연적 토지가 중요합니까? 그럼 토지는 다른 생산요소 토지와 자본을 구별해서 아주 특별한 놈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잉여로 봤어요. 토지가 하나의 생산요소의 비용으로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하나의 생산요소죠? 그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자 어떻게 해오냐 갈게요. 고전화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받나요? 잉여로 받나요? 신고전화파는요? 비용으로 받죠. 어떻게 암기하시냐? 암기코드가 아까 제가 재미있게 가라고 했죠? 그럼 제가 할게요. 여름철에 가다가 개 같은 거 잡아보면 안 되죠? 그래서 따라 보세요. 고전잉어 오래된 잉어가 있어요. 이건 전부가 잡아먹지 못하게 해요. 따라서 고전잉어 이거 잡아먹으면 남들이 신고합니까? 신고하면 그냥 내가 비용이 나가요. 비용이 나가죠. 안좋아요 기분이. 고전잉어 신고비용 고전화파는 뭐로 받다? 잉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잉어로 보는 거에요. 신고전화파는 비용으로 본 거예요. 맞아요? 그럼 고전화파는 그냥입니까? 토지를 강조했습니까? 구별했고 구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박스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 시작 고전잉어라고 그랬지? 네. 그럼 잉어를 찾아봐. 세 번째 잉여 있어요? 잉여? 잉여로 봤다. 신고비용 그럼 신고전화파는 뭐로 받죠? 비용으로 본 거죠. 그래서 잉여가 아니라 지대를 요소비용이라는 얘기가 있어? 지금 찾으셨어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전화파는 토지간 고전화파는 그냥이요.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을 그냥입니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까? 구분을 했죠? 근데 신고전화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개의 생산요주 중 하나니까 구분했다? 구분하지 않았다? 않았다는 거죠. 자 고전화파는 밑에 가시면 곡물각이 높아서 지대가 높은 거죠? 근데 신고전화파는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 지대가 높아서 곡물각이 높은 거죠. 제가 찾았죠? 그럼 파란 색깔을 싹 쓸고 올게요. 지대 논쟁입니다. 지대에 관한 논쟁은 가격에 여행을 주는 생산비 비용인가 잉여인가의 그 핵심을 두고 있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고전화파 파란 색깔 고전화파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죠. 그냥이요. 토지를 강조했어요. 그는 인공적인 자본과 엄격하게 그냥입니까? 구분을 했습니까? 했죠. 대답 좀 해주세요. 디귿 고전화파는 비용으로 받나요? 잉여로 받나요? 잉여로 받고 신고 비용 그럼 신고전화파는 뭐로 받죠? 비용으로 받았어요. 기억에 보시면 얘는 토지를 다른 자원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럼 얘는 생산요소의 대가로써 지대를 생산물 가격을 주는 요소비용으로 본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가 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학자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슬슬 그래서 페이지로 가시면 181페이지로 가시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181페이지 가십니다. 181페이지 가시면 차액지대설이라는게 있죠? 지금 보고 있죠? 리카도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다? 리카도 차액지대설 그러니까 리카도라는 학자는 고전화파에요. 무슨 화파다? 잉여로 봤어요. 그래서 공물가가 높아서 지대가 높아서 비옥도를 강조합니다. 그럼 비옥도를 강조하는 학자가 그냥이다. 리카도다. 리카도 자 그럼 이론을 가볼게요. 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땅에 대한 질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땅에 대한 지대 차액지설을 얘기를 해요. 다 다를 것이다. 그럼 갑돌이가 자 우리가 만약에 지주라면 땅에 질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들 우등제와 열등제 아세요? 여러분들 우등반이셨어요? 열등반이셨어요? 지금 확인하니까 열등반 같은데 자 그럼 우등반이 좋은거죠? 우등제가 좋은거고 열등지가 나쁜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등제를 상급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중급지라고 하고 얘를 하급지라고 해요. 하급지 최열등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가장 좋은게 우등지가 좋죠? 그래서 ABC한테 빌려준거죠. 그럼 지대가 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그죠? 그냥입니까? 비옥도의 차이입니까? 비옥도에요. 비옥도. 비옥도의 차이죠. 비옥도의 차이입. 우리가 지대라는건 그냥 토지의 임대료에요. 매출액이 있으면 비옥을 빼겠죠? 매상고라는 자체는 곡물 가격 가지고 수량을 가지고 전체 매출액을 구해요. 생산비를 빼죠. 생산비가 다 100원이라고 볼게요. 다 100원, 100원이면 비옥도에 따라서 매출액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얘가 제일 많이 몹겠죠? 그래서 500원 얘가 400원 얘가 100원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지대라는 거예요. 얘는 400원 벌고 얘는 300원이고 100원에서 100원 빼면 제로죠? 그럼 이 최열등지는 그럽니까? 비옥도가 낮습니까? 낮은 것을 한계지라고 해요. 무슨지라고 한다? 한계지 한계지는 그냥이에요. 지대가 제로에요. 발생하지 않죠. 한계지는 지대가 그냥이다. 제로다. 제로라는 것은 발생한다 안한다? 안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비옥도에 따라서 다릅니까? 다르니까 한계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자갈게요. 비옥도 나왔어요. 누구 찍으셔야 돼요? 리카르도 찍으셔야 됩니다. 그럼 리카르도에 도 들어갔죠? 네. 비옥도에 도 들어갔죠?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선호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비옥도에 차이가 생깁니까? 그러면 400원, 300원 차액이 있죠? 그 차액만큼 비옥도의 차이라는 얘기에요. 자, 그럼 우리가 땅이 많아요.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수확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도 있죠? 상계지가 돼서 체감의 법칙을 얘기하고요. 토지가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지금 고전화파입니까? 고전화파입니까? 그럼 우리가 공물가가 높아서 지대가 높은 거죠. 왜 그럴까요? 공물가가 그냥입니까? 비옥도에 따라 다릅니까? 그럼 지대도 다르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좀 전에 제가 그 지대가 낮은 한계지에 지대가 제로라고 그랬죠? 그럼 한계지에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리카도 있어요? 그러면 파란 색깔을 주러 갈게요. 리카도는 그냥입니까? 차액시설입니까? 그럼 얘는 그냥 비옥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거기 파란 색깔의 생산성의 차이에 나타난 비옥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리카도 넘겨보세요. 그럼 파란 색깔 지대의 발생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등지에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토지는 또 수확체감의 법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파란 색깔 공물가격의 상승이 지대를 발생한다고 되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옥도가 같아요? 달라요? 그럼 공물가격이 다르겠죠? 그럼 지대가 발생한다는 어떤 잉여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대의 성격의 니은범 리카도는 그냥입니까? 얘가 고전화파입니까?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토지를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자본을 구분했고요. 토지를 특별한 재화로 취급한 거죠. 그럼 디귿 얘도 비용으로 받나요? 잉여로 받나요? 그럼 생산요소들에게 지불하는 남은 잉여로 받죠? 그 다음에 리을, 리카도의 차액세설은 그냥입니까? 잉여로 받습니까? 잉여 비용이 아니다. 자 그러면 파란 색깔 없지만은 3번 한계 체크해 보세요. 자 니은에 보시면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한계지 최열등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는 경우는 지대가 발생한 것을 설명했다? 설명하지 못했다? 못했죠? 지대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자 근데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가보시면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자본주의 세대가 되다 보니까 토지를 소유할 수 있죠. 사유 재산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지주가 요구한다면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요구할 수 있다. 있다는 거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얘는 차익이에요. 절대에요. 절대. 그래서 내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소유권을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다? 그럼 소유권이 있으면 그냥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죠. 토지의 사유화를 강조한 거죠. 토지의 사유화. 그러면 마르크스가 얘기합니다. 그럼 마르크스는 자 한계지에도 그냥입니까? 지대가 발생합니까? 하겠죠. 내라고 하니까. 그래요? 마르크스 보고 있어요. 마르크스께서는 밑에 3번. 절대지절에 의하면 자 그냥입니까? 얘는 소유권을 강조합니까? 그럼 소유자들이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소유권 나오면 차익이야? 절대야? 절대. 그럼 토지의 비옥도와 생산량이 관계없이 한계지 최열등지에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절대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키포인트가 이건데 잡으세요.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리카도 찍으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이에요. 비옥도를 강조했어요. 그럼 절대에요. 차익이에요. 비옥도에 차익이 생기는 거죠. 대답해 봐요. 그러면 한계지라는 게 있겠죠? 그럼 지대가 발생하지 않겠죠? 맞습니까? 얘는 신고전압파요? 고전압파요? 공물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희소하고 수학 체험 법칙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마르크스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소피 마르소라는 영화배우가 있어요. 소피 마르소 해 그냥 소피 마르소 그러면 소유권 나오면 누구다? 마르크스죠. 그렇죠? 소유권 나오면 리카도야 마르크스야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예요. 빨리빨리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비옥도 나오면 소유권 나오면 다시 소유권 나오면 소유권 나오면 그렇죠?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예요. 빨리빨리 가셔야 돼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강조합니까? 그냥이야 요구해 그러면 야 돼! 그런 거죠? 그럼 차익이에요. 절대예요. 절대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 찍었죠? 근데 리카도는 무슨 이론을 주장했죠? 차익제사를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리카도하고 마르크스랑 리카도가 그 어떻습니까? 스테이크집에 가서 자기가 쏜다고 갔어요. 그래요? 갔는데 어 일부러 안 그랬는지 카드를 놓고 왔어요. 전철밖에 없어요. 그럼 그 점이니까 이 카드와 현찰이 차익이 모자랍니까? 모자라죠. 그렇죠? 그럼 차익에 대해서 마르크스한테 내라고 하겠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차익에 대해서 리카도로 계산해라. 그럼 얘가 리카도가 되는거죠. 차익이 아 다시 자 그러면은 아 힘들어 죽겠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프린트를 보시면은 프린트에 11번하고 12번이 가장 출제빈도가 높아요. 왜 들었는지 지적해 보세요. 11번하고 12번 자 11번을 보시면은 차익이 돼서 누구 카드로 해라? 니카도 어 니카도가 아니라 리카도죠. 얘기 좀 해봐. 비옥도죠. 비옥도. 이게 고조나파죠. 그러면 생산비를 봤어요? 인유로 봤어요. 인유로 본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죠. 그냥이에요. 절대에요. 그냥요. 요구할 수 있어요. 지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자꾸 보세요. 이게 강의가 학자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연상을 하셔야 돼요. 어? 다시 갈게요.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정말이야? 그냥이야. 비옥도야. 절대야. 차익이야. 잘한다. 차익이 있으니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 비옥도에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절대가 아니라 차익이라는 거죠. 어? 차익에서 누구 카드로 해라? 어? 예. 그럼 얘는 비옥도가 다 틀린다는 거야. 갓에 다 달라. 그럼 한계지의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마르크스는 그냥 소유권이에요. 그냥이야. 요구해. 절대라는 거죠. 그럼 한계지의 지대를 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렇게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잘 따라가지고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183페이지. 더 알아보기 라는 게 있어요? 알아봅시다. 그럼 독점지대설이라는 게 있죠. 얘는 밀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밀. 밀이라는 애가 독점지대설 얘기를 합니다. 독점지대설. 누가 얘기했다? 밀. 밀이 얘기했다고 가요. 밀. 자 그럼 독점이라는 것은 토지는 공급이 많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공급이 독점이 생기죠. 지대가 발생하면서 공급이 수요에 비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만큼 초월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또 이렇게 학자들이 많니? 무슨 마샬의 또 무슨 지대? 준지대라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마샬. 마샬. 나한테 그러지 말고 수업이 끝나서 날 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럼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샬에 보다? 준지대죠. 마샬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준지대는 지대에요. 지대에 준하는 거예요. 지대에 준하는 겁니다. 이게 지대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토지에 쓰는 말인데 이게 준지대가 마샬의 얘기래요. 마샬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다. 기계나 기구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이것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받죠. 맞아요? 근데 지대에요. 준지대에요. 지대에 준하자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계 같은 경우는 토지처럼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까? 나중에 가서는 감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온다고 하셔야 돼요. 무슨 쪽으로? 일시적으로. 만약에 연구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만 발생이 돼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짧게 발생하죠? 그럼 장기다 단기만 발생합니다. 단기만 가는 거죠.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샬에 준지되어 있어요. 파란 색깔. 마샬은 인공적인 자본제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준재로 하며 2번. 토지입니까? 기계입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연구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이에요? 단기적만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3번에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기계나 기구 같은 경우는 단기에만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보수를 준재라고 할 수 있다. 찾으셨죠? 하기에 토지에 또 계량공사할 때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또 준재라고 얘기를 해요. 기출이 됐으니까 참고하시고 4번. 준재되는 토지에요. 인간이 만든 기계에요. 그럼 인공적 고정생산요소들을 얘기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에 기속되는 장기, 단기. 단기 생긴다는 거죠. 장기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산요소에 재화의 가격이 안을 미치기 때문에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문제를 한번 밑에 풀어볼게요. 확인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지문 하나씩 하나씩 다 봐야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마샬의 무슨 지대죠? 준지대죠. 한계생산이론에 이가께서 리카도의 지대론을 재편성했는데 이건 참고하시고 준재되는 토지에요. 인간이 만든 기계에요. 어느 소득이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토지를 계량할 때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건 영구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영구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안 돼요. 일시적으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생산요소의 공급량은 장기, 단기, 단기. 변동이 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준지대는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에서 결정된다고 되어 있나요? 공급이에요? 수요에요. 그럼 단기적으로 수요가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수요자의 원하는 것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5번 문제입니다. 준지대는 토지 이후에 고정생산요소에 계속되는 소득은 맞죠? 근데 영구적이 맞아요? 일시적이 맞아요? 일시적이에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연구적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토지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까? 기계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준지대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지대에 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수익에서 총가변비용을 빼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비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갈게요. 그냥 얘는 우리가 이제 얘가 반대인 게 이따 파렛도라는 게 나와요. 파렛도는 파렛도는 경제지대인데 얘는 토지를 얘기를 해요. 기계입니까? 토지입니까? 토지는 그냥이요. 영구적으로 생겨요. 영구적으로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마샤는요. 그냥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영구적이 나와야 돼요? 일시적이 나와야 돼요? 장기적이 나와야 돼요? 단계적이 나와야 돼요? 이것만 계속 노리고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준지대가 누가 얘기했다고? 마샤 그러면 그냥이야 길어 다 짧아. 짧죠? 맞습니까? 내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불쌍해서 야맥을 써보려고 그래요. 옛날에 대학교 일하는 때 저분이 어떤 분인지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약 맛살을 줬어요. 근데 그 오약 맛살을 먹고 내가 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줬어요. 그럼 따위 세. 맛살 준 그녀와 자 따위 세. 맛살 준 그녀와 길게 만난다 짧게 만난다 짧게 만나는 거죠. 아따 자 음마 초라한 줄 알아? 뭐 준 그녀와 맛살 준 그녀와 어떻게 만난다 짧게 만난다 짧게 만난다 아시겠죠? 아따 마셔라면 준지돼야 아시겠습니까? 맛살 없는 그러지 말고 근데 길게 만나 짧게 만나? 그럼 영구적이 맞아요? 일시적이 맞아요? 장기적이 맞아요? 단기적이 맞아요? 무조건 여기서 주제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오른쪽에 파레토 있어요. 파레토 파레토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작년에 전용 수익과 경제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만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 그래프는 상태가 안 좋아서 전용 수익과 경제질의 개념만 갈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파레토는 그냥입니까? 토지입니까? 일시적이에요? 영구적이에요? 그죠? 초과익이 생긴 건 맞는데 토지에 적용하는 거죠. 갔어요? 그럼 아까 갈게요. 맛살 준 주대와 짧게 만나죠? 그럼 준주대는 누가 얘기했죠? 마셔라 얘기합니다. 그죠? 경제질은 누가 얘기했어요? 파레토죠. 근데 물감 짜는 파레토 아시죠? 그냥 이게 짜 아킬리보는 거지 경제적으로 안 먹혀 아이씨 알아서 해 먹히는 게 있고 안 먹히는 거야 알겠지? 맛살 준 주대 맛살 야 발음도 잘 안 나온다 뭘 준 주대 그녀와 맛살 준 그녀와 짧게 만난다 알겠지? 그죠? 그래야 집에 가서 공부를 해 집에 가면 이렇게 하면 할까? 하긴 뭘 해 그죠? 갈게요. 그러면 자 지금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이 있죠? 이건 이론을 가야 돼요. 이제 야매는 없습니다. 전용수입과 경제지대 있어요? 이게 바꿔서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계속 그냥 해요. 업그레이드 돼요. 그럼 나오지 않는 게 점점 침투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용수입과 경제지라는 개념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경제지대는 정의가 나왔었어요. 경제지대는 뭐냐 전용수입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생산요소가 토지만 있어요. 노동도 있어요. 노동도 있죠. 토지의 생산요소를 공급하면 대가를 받죠. 그 지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가 그런데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이 그나마 쉽게 이걸 바꿔서 냈는데 자 들어보세요. 갑돌이가 토지를 빌려줘요.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용도가 다양한가요? 다양하죠. 그럼 나다라는 용도가 있겠죠? 나다라는 용도가 80만원을 받는데 얘가 100만원을 받으면 그랩니까? 가로 옮깁니까? 옮겨요. 맞나요? 그러면 100만원에서 80만원을 빼면 얼마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그럼 20만원을 더 먹었죠? 일단 보세요. 경제지대 경제지대 그러니까 전체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원을 따라하세요. 전용 수입 전용 수입 전용 수입이라고 해요. 얘는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비용이고 그냥입니까? 20만원을 더 먹습니까? 이게 무슨 지대다? 경제지대예요. 이게 바꿔서 나왔었어요. 지금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총 수입은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 적으세요. 전용 수입이 80만원이었죠? 경제지대가 얼마였어요? 20만원 합치면 얼마예요? 100만원 맞아요? 그럼 100만원 옮긴 건 얼마를 더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20만원이 경제지대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용 수입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원이 무슨 수입이었어요? 전용 수입이죠. 얘기 좀 해봐. 그럼 어떤 생산요소가 현재 용도로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았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최소한의 지급액은 무슨 수입? 전용 수입.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포기하고 이리로 갔기 때문에 기회비용 경제지대 라는 게 나왔죠. 경제지대는 그냥입니까? 20만원을 더 먹습니까? 그럼 한 요소의 경제제는 그 요소가 받은 총 수입에서 100만원에서 그냥 80만원을 뺐어. 얼마 벌었어? 이게 무슨 지대야? 경제지대 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었어요. 체크하셨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되셨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87페이지로 가시면 187페이지로 가시면 트윈앤 이라는 얘기가 있죠. 트윈앤 이렇게 갑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 더 할까요? 여기서 좀 끝낼까요? 더 해요? 자 더 할게 알았어. 자 갑니다. 일단 거기 트윈앤이라는 학자가 있죠. 트윈앤 학자가 입지교차지대설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까 고존압파라는 거 아시죠? 얘도 고존압파라고 적으세요. 얘도 무슨 아파다? 고존압파. 고존압파. 트윈앤입니다. 그래서 트윈앤은 학자가 고존압파요.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지대를 인규로 받습니까? 토지와 자본을 구매 안 했다. 구매를 했다 했고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얘는 수송비를 강조했어요. 무송비를 강조했다. 수송비 그럼 아까 리카도는 비옥도였죠. 그럼 수송비에 대한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치지대설 얘기를 해요. 위치지대설 그래서 우리가 입지가 교차해서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 하죠. 트윈앤입니다. 그래서 농업입지론을 전개해요. 농업입지론 그러면서 우리가 고립국이라는 놈으로 쓰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거죠. 자 안쪽은 그냥입니까? 중심지에 땅값이 비쌉니까? 그러면 집약적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많이 투입한 거죠. 집약적 농업이 있고 나갈수록 조방적이라는 거죠. 그럼 안쪽은 그냥입니까? 지대가 높습니까? 나갈수록 지대가 낮죠? 우리가 예가 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자동차 시대가 우마차 시대입니다. 그러면 모든 농산물이 중심지에 들어와서 나가야 되죠. 그럼 나갈수록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얘는 지대에 대한 영향은 무슨 비에 있을 것이다? 수송비라는 거죠. 그럼 나갈수록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안쪽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죠? 그럼 위치가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건 비옥도입니까? 접근성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지론이 얘가 도시지대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지금 아까 리카도는 비옥도만 강조했죠? 얘는 수송비예요. 그래서 지대라는 것은 매상고에다가 생산비에다가 얘는 무슨 비까지 강조했다? 수송비예요. 수송비가 키포인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을 가볼게요.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10원 빼면 지대가 80원이죠. 내가 80원이면 내가 10원을 바뀌면 이 두 관계가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죠. 이렇게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런가요? 그러면 밑에 중간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한계지대 곡선이라는 게 있나요? 이 모양이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한 곡선이 돼요. 지금 보고 있죠? 자 그 원리는 뭐냐면 자 여기에 지대고요. 세로가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간다면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지대가 높습니까? 나갈수록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가죠?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자 우리가 수요곡선 생각나죠? 수요곡선도 가격과 양이 반비례였잖아요. 그래서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는 한계지대 곡선이 만들어져요. 추가적으로 가서 지대가 날아가는. 그런데 집약적 농업이요. 집약 농업이 그냥 가팔라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중심지 가까이 있습니까? 조방 농업이 완만하죠?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안쪽은 그냥 위치가 좋아요. 그러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농업이 입지하죠? 그래서 여기는 집약적이 입지하고 조방적이 입지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얘기해봐요. 신혜는 무슨 비를 강조했죠?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다르죠? 위치가 교차. 자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무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향하죠. 근데 집약과 조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른 거죠. 집약적인 농업은 그냥입니까? 지대를 많이 지불합니까? 그럼 부가가치가 좀 센 거를 좀 농사져야겠죠. 이해 같나요? 근데 외곽은 그냥 조방적이에요. 조방적이죠. 그러면 집약적이 그냥이요. 더 가파르고 조방적이 완만하죠?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 다 다른 거. 파란 색깔을 주러 갈게요. 187페이지 보고 있어요. 개념.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썼고요. 니은에 보시면 위치라는 단어 있나요? 위치는 무슨 비가 중요한 거죠? 수송비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입지 여론의 기초를 뒀죠. 디귿번. 파란 색깔. 토지 생산물에 무슨 비의 절약이 지대로 갑니까? 수송비죠. 지금 보고 있나요? 밑에 박스를 보시면 매출액에다가 생산비에다가 수송비를 뺐죠.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했나요? 발달하지 않았나요? 그럼 단위당 수송비가 비례에서 증가하죠? 이렇게 갑니다. 지대 곡선이 우상향, 우하향. 그럼 기역번에 밑에 가시면 세번째.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역선형이라고 그래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이라는 거죠. 보고 있나요? 그럼 즉, 중심지로수록 수송비가 감소되므로 토지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입차진에는 증가하죠. 그럼 디귿번. 배표. 생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형태에 따라 한계지의 곡선은 같다. 달라진다. 달라지죠. 그럼 집약적이 그냥입니까? 더 급합니까? 조방적이 더 완만하다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넘겨보세요. 마무리합니다. ㄹ번 갑니다. 중심지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집약적입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중심지에는 업종이나 장문일수록 토지보다는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외곽일수록 업종이나 장문일수록 자본 보다 토지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가 프린트를 한번 가 볼게요. 프린트를 가시면 17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17번. 지금 17번에 가시면 트윈앤의 고립국 맞죠? 지금 토지용의 양태는 경장 농산물의 생산비입니까? 수송비입니까? 수송비죠. 위치라고 해도 돼요. 생산비에 결정되는 게 아니죠. 대답 좀 해봐. 그럼 얘는 무슨 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수송비, 수송비.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 의한 동심원지대의 모델을 형성한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88페이지로 가시면 3번에 입찰지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자 오늘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들어갈게요. 자. 고전어판. 따라해보세요.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고전어판은 뭘로 봤어요? 잉어. 잉어가 아니라 잉어, 잉어. 고전어판은 비용으로 본 거죠. 맞습니까? 자 얘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죠. 우라지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비옥도에 차익이 생깁니까? 그럼 한계해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학 체감과 희소성이 있는 거죠. 소유권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마르크스. 그냥이요. 절대예요. 한계해지는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맛살 준 그녀와 어떻게 만나요? 짧게 만났죠? 어머 지웠네. 큰일 났다 야. 있어? 있어? 아 맛살만 있네. 그죠? 아이 큰일 났다. 맛살 준이죠? 마샤는 준지대를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냥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까? 그녀와 어떻게 만났어요? 그럼 영구적이어야 돼? 일시적이어야 돼? 장기적이어야 돼? 단기적이어야 돼? 파렛또 아시죠? 경제지대. 파렛또 경제지대는 그냥입니까? 더먹는 겁니까? 더농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아시겠습니까? 튜네넬학자는 무슨 비를 강조했죠? 위치에 따라 틀리겠죠. 그럼 순비와 지대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지배학적은 가파르고 조망점이 완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88페이지 가시면 3번에 입찰지라는 게 있죠? 입찰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 Calming